센터스틱! 안녕하세요. 포토입니다. 저희 펜타곤, 오랜만에 이렇게 팝스인 서울에 나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뭐예요? 포스트잇. 포스트잇 광복이, 야. 저희 평범하게 갈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얼굴만 해, 원래. 뭐야, 얼굴만 해. 방면군이 형을 씩 쓰는 사람이. 방면군이 형을 씩 쓰는 사람이. 왜 그러지. 야, 야. 이거 얼굴이 형. 내가 기름 붙었다. 오, 어렵다. 나 간지러워. 아, 너무 간지러워. 센스티브 맨. 너도 붙여줘, 지금. 붙여줘. 너무 간지러워. 격투같은데요? 아, 졸이 형 뭐 같아, 형? 어떡해. 왜 격투에 붙여줘. 아, 잘 안 붙네. 이렇게 조금만 붙이면 붙겠네. 제발. 오, 예술 중요시. 이거 다 좋아. 중요했습니다. 마지막. 아니, 네 장인데. 하나, 둘, 셋, 칠. 구, 파일, 칠. 다섯, 다섯, 다섯. 둘 다! 둘 다 좋아. 아 둘 다 좋아. 둘 다 하나씩. 그냥 번외 배틀로 먼저 이거 떼는 사람 해도 되네. 누가 먼저. 오, 둘 다 안 떨어져. 오랜만에 좀 들어왔어. 둘 다 안 떨어져. 둘 다 아파해. 난 보고 이용하기 없어요. 이게 사실상 정해진 시간 안에 둘 다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둘 다 벌칙으로. 감사합니다. 벌칙은 많을수록 좋아. 벌칙은 많았으면 좋았어. 우리 한 가족이니까. 네, 시작. 제가 이거 보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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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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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보여주세요. 나 데뷔한 지 8개월 만에 와, 진짜 도망가고 싶다. 오. 대머리가 말쓰고 클로징하고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이따가. 81만. 옵션이 넘치는 과일에서 frage x2 오케이 오케이. 색칠 Brexit. 아 좋았어. 몰아주기 해라 몰아주기. 오, 몰아주기. 그렇죠, 저거. 자신없어. 몰아서 가위바위보 하자. 일단 같이 한번 모아 볼게요. 대월이 가위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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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대월이가서. 어떤 게임? 누구야 더 키 큰 줄 알죠? 누가 더 나이 많은지? 그 게임 좋아. 가만히 왔다! 오케이. 형 우리 이거 하자, 가만히 있어. 이거 주먹. 이거 사위, 그 호. 오케이.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! 매니저 형. 저 대머리 가발쓰고 섹시한 댄스 하면서 클로징 이게 뭐해 형? 오케이! Today is a festival! 고급기술인데 고급기술인데 오! 하얀색! 맥만고 앞에서 좀 놀았구나 아 귀여운데 왜 이렇게 멋해버리냐고 30초 안에 30초 안에 얼굴로 과자 맡기 와 카메라 있어 시작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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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아 혀를 내밀어 혀를 떨어질 수 있게 오! 오! 죽여봐요! 고급기술 와 박ción orum화 야 가벼운 거 골래? 나 가벼운 걸렸네 오! 참겁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공기 공기는 젠장 좋지? 좀 멋없었어 오! 종이야? 용수식이 뭐야? 용수식이 뭐야? 용수식이 뭐야? 용수식이 좋지? 저희한테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? 진짜 좋네? 아 진짜 상품이네? 와 진짜 막겠다 접이식이야 접이식 와 접이식야 사려고 했는데 배머리 능정해주세요 섹시하다 섹시하다 멋있네 얘네 잘 어울리잖아 은발이야 심지어 원래 외국 영어 보면 섹시한 배머리들 크리스브라운 전화 얘 되게 민망하다 야 여 키도 너무 맛있어 남편이 방송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나쁘지 않아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파티에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역시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뒤 모습이라니 이게 아니요 왜 키도 없을 거야 왜 키도 없을 거야 저요? 네 저희 사랑하는 유니버스 팬 여러분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즐겁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무대를 꾸미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진짜 꿈같았고요 그리고 저희 펜토몬 9명의 멤버들 같이 활동 안 하셔도 좋겠지만 예란은요 내일부터 다시 같이 촬영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열매해서 멋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이 없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마 과거를 돌아 봤을 때 오늘이 아마 가장 기억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팝스인서울에서 제 대머리를 팬분들께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팝스인서울 꼭 기억하겠습니다 머리가 저려서 그런지 아저씨가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펜토몬 40주년 기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 암튼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팝스인서울 다음에 꼭 또 다음 활동 때 또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 지금까지 저희는 펜토몬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토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